출고할 수 있을까요? 내일이요 결혼해달라고요? 어? 대박 대박 영혼을 잊은데? 대박이다 대박이 된다 진짜 대박이야 저는 김하나라고 하고요 스물여덟살입니다 오? 동아내시다 애견이 위험하고 어디가 본인이에요? 관계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가 좀 터졌어요 얼굴살 제거를 하고 싶어서 엉덩이가 있어요 어떻게 예뻐지게 예쁜 것 같아요? 저는 고급스럽게 좀 예뻐지고 싶은데 옷도 보면은 그렇게 예뻐요 고급스러워 이번에 수술 어떤 거 하셨어요? 관대했고요 네 얼굴 지방이식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 지방이식을 한 얼굴이 너무 예뻤었는데 지금 오히려 자연스러운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코가 예쁜 것 같아요 연구소 한 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그냥 진짜 수호 살 때 오케이 예쁜데요? 예쁜데? 수호 살 때 정말 동네 병원에 있으면 안 돼요 괜찮은데요? 연구소 한 번 부어줬어요 괜찮은데요? 연구소 한 번 부어줬어요 예쁜데? 난 이 라인이 예쁜데? 화장 아예 안 하고 다니나? 안 하고 다니나? 갑자기 까먹었어요 아 나 하고 다니나? 안 하고 다니나? 요새는 진짜 진짜 피부 화장만 하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진하게 스모키 하고 있었어요 인어 꼴이 한참 얘기했을 때 그런 화장 진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등식하시고 등식하시고 네 맞아요 생들죠? 아 네 맞아요 근데 옆에서는 물을 훌쩍훌쩍 먹고 있어요 아니 전 진짜 괜찮아요 진짜요? 네 진짜요? 내 눈이 없어 딸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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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ö 이제 진짜 곧 수술이예요 너무 떨려요? 손에 막 땀나요? 그건 아니고 약간 참.. 진짜.. 떡이랑 골고루.. 예이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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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번씩 먼저 먹어요? 내일이요 2번씩 가로대달라고요? 저 가로왔나요? 네..두발로.. 거짓말.. 아니 신발은 한짝이 왜.. 신발은.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.. 진짜 괜찮은거 맞죠? 파이팅! 이제가 오자! 아.. 아..놀려야 돼요.. 헐.. 없어 헐.. 지금 없어.. 팔도 빨리 자게! 어.. 대박.. 대박이다 대박이다 쟤 지금 대박이야 여기가 약간 들어간거는 지금 놀러나서 그런거고 하루중에 근데.. 엄청.. 대박이다 불편한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도.. 웃을때도 괜찮고 밥도 잘 먹을거 같아요 이제 술도 다 했어요 이제 술도 다 했어요 이제 술도 다 했어요 하루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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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